네 감사합니다 제가 들려드렸던 곡은 러미라는 곡이었고요 저희 모르는 분들이 더 많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개인 소개를 해볼까요?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멜로디 데이의 매운 보컬 야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멜로디 데이 막내 차이예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멜로디 데이 유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멜로디 데이의 관광미를 맡고 있는 예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멜로디 데이 퍽업 스테이지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하세요 저희가 지금 퍽업 스테이지를 몇 번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오늘 저희가 지금 화난 게 아니라요 햇빛 때문에 인상을 쓰고 있다는 너무 눈부셔요 나 지금 조명이 없었는데 이렇게 햇빛이 저희 조명이 되었어요 네 오늘 여러분들이 약간 주인공 같은 느낌 네 그러니깐요 네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제 다음 곡으로는 저희가 키스 언더 립스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먼저 선공개했던 바빠보요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좋아 좋아 안 드uko 아!